젤라토픽에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옷이 편해서 대기하다가 잠들었지 뭐예요? 대기같은데? 난 거? 뭔가 언니 같이잖아. 핀까지 꽂혀가지고 대기같이 5살입니다. 제가 진짜 원래 진짜 맨날 입거든요. 오늘도 입고 잤는데 그렇게 저희가 모델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민망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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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투샷으로 쓰실 때 이런 손자가 좋으셔야죠. 지금 이게 좋아요. 이렇게 작업을게요. 지원자 교신은 집중 저희가 손차탕이 되고 날아가는 장갑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손차탕이 돼버린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추운 것보다 나요. 바람도 적당히 들어서 하얀입니다. 넌 왜이렇게 신경신경해. 아니야. 진짜 뭔가 하얗게 생겼어.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순두부. 정말 여기 통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파란색 맛있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얘기하긴 했었죠? 맛있어. 하와이. 하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젤라토 피케. 오늘 머리띠를 했습니다. 젤라토 피케 광고. 첫 번째 촬영입니다. 각각 나타난 행사로서. 도로는 출연하고 있는 편도. 책을 보고 정말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신난 후 점심으로 해서 저런 어린이들. 저녁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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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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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쉬adin. 지금 그 슬픔, 슬픔 머리야. 슬픔 머리. 슬픔이, 슬픔이. 슬픔이 머리. 슬픔이 머리야. 저는 잠옷을 입는 편이에요. 원래, 맞아요, 맞아요. 잠옷을 진짜 잘 입어요. 저는 그냥 면티에 반바지 입고 자는데 앞으로 이거를 많이 입을 거예요. 안 그래도 저 파자마 세트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그래도 좀 있는 게 있는데 겨울에는 없어가지고 이런 소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자마로. 저는 특히나 무조건 잠옷을 입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잠옷 브랜드의 광고를 찍게 되어서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잠옷을 또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잘 때도 약간 예쁘게 입고 싶어요. 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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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국나라에서도 패션쇼를. 예쁘잖아요. 거울을 봤어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그리고 뭔가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자기 전에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자면 진짜 잘 잔다. 진짜? 그래서 저 커피 향, 커피 향 향수 뿌리고 자요. 그러면 뭔가 잘 자. 커피는 그럼 못 자는 거 아니야, 자는? 아니 근데 뭔가 그런, 그런 뭔가 따뜻한 그런 나는 룸 스프레이. 어, 룸 스프레이. 커피. 커피. 근데 너꺼 커피 향 향수 좋아. 응. 억수로 서해서 오른쪽으로 넣어보시고. 네네. 이렇게요. 어, 그거랑 반대, 반대로요. 어, 반대? 여기 시작! 때무서 해? 이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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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언니..언니.. 숨만 찐대.. 과자 뿌셔럭하게 느껴져서 뭔가 뗄까 말까 고민했어 이노래 벨라토피티의 이 부들부들한 재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들부들 포근한 느낌으로 이미지 컷을 찍었습니다 진짜 부들부들해서 너무 좋아요 조금 차가워요 축축해요 뭔가..그..뭔가 그..뭔가 우리 짐진 때 가짜 어른 있잖아 그걸 뭔가 으깨는 느낌이야 좀 더 편안하고 달콤하고 포근한 느낌 좋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까요? 네 제가 스노볼 보고 있는데 곰돌이가 실제로 편 나타나는 그런 약간 귀여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곰돌이 자막도 입었는데 이거 진짜 푹신푹신해서 잠들 뻔했습니다 너무 편해요 에펙 감성으로 엄청 아연하게 찍고 있습니다 왜 큰 곰돌이 처음 봤어요? 이거 뭐예요? 비슷하죠? 얘가 나왔어요 귀여워 이런 거 사는 게 약간 로망 아니에요? 못 샀지만 엄마가 안 사줬어요 너무 크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귀여워 그래 내 움직이 욕구 같아 너무 무서워 저 멀치기인가요? 네 아아 도망이 너무 제 얘기하시네 제 얘기하시네 네 아아 네 해가 왔어요 아아 아 땀찍해 아 땀찍해 아 땀찍해 셋이 새자매 같아 항상 보고 어 진짜 귀엽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 이 브랜드에서 아 이제야 또 비꼈다는 거 응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프란즈화는 이거만 입어요 이렇게 저희가 젤라토피케 광고촬영 끝났습니다 우와 엄청 잘 어울려요 평소에 엄청 잘 있는 맞아요 맞아요 맨날 입고 자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한번 사서 입어보세요 다들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도 젤라토피케 많이 사랑해주세요 젤라토피케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